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쇼미더 뉴스 전해드릴 분들입니다. 봉보러 봉봉. 봉봉봉. 땡벌이 왜 안 나와. 최진봉 성공해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최진봉입니다. 뚱커벨 인사이티케이 배정찬 소장입니다. 벨벨벨벨벨벨.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마칠 수 있는 쇼미더 퀴즈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경래 PD가 어제 일사 백신 맞고 약간 좀 고통스러운가 봐. 이쯤 되면 병원으로 다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아니고요. 보내고 싶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첫 번째 쇼미더 뉴스 뭡니까? 윤희숙 묘수인가 꼼수인가입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 받고 있는 윤희숙 의원 국민의힘 사표 의사를 어제 밝혔어요. 이거 좀 어떻게 되는 건지 진짜 의원직에 사표를 내게 되는 건지 이게 어떤 게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좀 짤막하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사표는 본인이 사표를 내더라도요.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국회의원 전체가 본회의 전체가 참여한 제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 이상이 동의를 얻어야 하면 사표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좀 두고 봐야 되는 거고요.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지만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그거 반려하라고 또 윤 전 총장을 포함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그냥 사표 사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때는 이게 잘 안 나왔는데 그 뒤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권익위에서 윤희숙 의원의 땅 관련된 투기 의혹이 지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오늘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보도 내용이 상당히 좀 의혹을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윤희숙 의원의 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제부죠. 제부라는 분이 2013년 박근혜 정부 때 청와대 행정관을 했습니다. 행정관 한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경환 장관의 보좌관을 했어요. 보좌관을 2016년 1월까지 했는데 1월에 그만두고 두 달 후에 이 땅을 구매를 했어요. 2016년에? 네.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분인데 아버지는 아시는 건 지금 연세가 80세입니다. 80세인데 3000평의 땅을 샀고 그 3000평의 땅을 직접 경작하겠다고 경작 보고서를 냈어요. 원래 농지를 사려면 어떻게 경작할 거냐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본인이 경작하겠다고 3000평을. 그리고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지만 경작을 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경작하는 사람이 뭐라고 이겼냐. 본인이 경작해서 쌀 7가만이 줬다. 본인이 내놔서 그러니까 그 아버지 되시는 분이 경작한 적은 없다. 그럼 80세 노인 되시는 분이 직접 경작하겠다고 3000평 샀고 그 사는 과정에서 이 지금 기재부에 근무했던 보좌관 이분의 정보가 일정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지금 윤희승 의원은 그 전에 근무했던 곳이 의원되기 전에 KDI라고 거기서 근무를 했어요. KDI라는 데가 뭐 하는 데예요? 그 뭐 하는 데냐면요. 예타. 그러니까 이제 예비타당성을 검증하는 업무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서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산업단지 이런 계획이 있으면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강제성이 있을까? 이런 거를 판단하는 곳이죠. 그러니까 모든 부동산 정보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예비타당성 검사를 하면 이 지역을 스마트 공단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타당성이 적합하냐 안 하냐. 이걸 분석하고 검사하는 곳이거든요. 윤희승 의원 아버지가 구매하였다는 논이 있잖아요. 거기가 무슨 산단하고 1.5km밖에 안 된다며요? 세종시의 스마트 산단에 근접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본인은 어쨌든 예타 타당성 검사를 하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본인에 제부되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기재부 장관, 최경환 전 기재부 장관의 보좌권을 했고. 실시의 밑에서 보좌권을 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 땅을 사실은 농지를 3,000평을 사서 본인이 직접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사놨다? 이건 투기라고 볼 수밖에 없고. 값이 지금 최소 2배에서 3배 올랐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2016년에 3,000평을 8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평당 거기가 논인데도 100만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시골 땅에 논이 1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거예요. 3,000평이니까 30억이네요. 30억이라는 시가가.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의혹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 가지가 정황적으로 맞아서 이 땅을 산다? 그건 아무 이유도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윤석열 의원의 사표 문제가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어요. 이거 경찰이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수사하고 나서 결과 보고나 사표를 받든지 안 받든지 해야지 지금 당장 사표 받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권익위가 전수조사 들어갈 때 직계가족에 대한 동의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네. 받았죠. 전수한다고?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그런데 배 수장님, 이 사태를 두고 어제 윤의수 기원이 사퇴하겠다. 기자회견을 했던 걸 두고서 한쪽에서는 이거 사퇴 시호한 거다. 또 한쪽에서는 권익위의 공정성 의심된다. 뭐 얘기가 많아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건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윤의수 의원 관련해서 권익위의 공정성이 의심된다. 이렇게 비판을 내놨지만 민주당에서는 윤의수 의원에 대해서 사퇴쇼로 의혹을 덮을 일이 아니다. 왜 사퇴쇼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KDI가 몸통이다. 그러니까 사태만으로 이게 문제가 덮어질 내용은 아니라는 것이죠. 김두관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윤 의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피람이고 아주 작은 그런 물고기를 피람이라고 그러거든요. 피람이고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몸통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면서 윤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정보를 알고 있다고 치면 다 공기업이잖아요. LH나 KDI나. 그렇죠. KDI는 정부 연구기관이죠. 하여튼 정부의 지원을 받는데 안 되겠어요? 그럼요. 그럼요. 그럼 LH가 지금 전부 전직원들 조사받았던 것처럼 김두관 의원 후보가 얘기하는 게 그렇다는 얘기죠? KDI 직원들도 전수조사해야 된다. 윤재숙 의원도 KDI 출신이고 또 정가의 KDI 출신 전연직 의원들이 있잖아요.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이해운 의원도 그렇고. 그러면서 오늘 김호준 뉴스공장에 민주당 우원식 의원인이 출연을 했는데 이 우원식 의원도 KDI를 전수조사하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저 한번 다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의원 역시 그때 KDI에 근무하고 있었잖아요. KDI가 예탈을 하는 기관인데 그런 점에서 보면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받아야 되고. 정말 그리고 아버지가 산 땅을 그때 살 때 이거 정말 몰랐을까. 네. 우원식 의원도 많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80세 대신 어르신이 땅을 이렇게 많은 땅을 사고 농지를 샀는데 그걸 몰랐을까 하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KDI 같은 경우에 지금 불똥인 KDI가 튀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게 제가 파악한 겁니다. 이게 정확하다고 저는 보는데 혹시나 틀렸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KDI 같은 경우에 원장 빼고 나머지 사람 재산 신고를 안 해요. 그것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서 KDI 같은 경우에 국가 지금 말씀하신 국가투자기관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기관이잖아요. 그런데 원장 빼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재산 신고 의무화가 안 돼 있나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지금 우원식 의원 얘기처럼 KDI가 예타하는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예타도 다 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KDI 근무하는 분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해서 본인의 가족이나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기 아버지 땅이라고 윤윤수 의원 얘기하시는데요. 만약에 사실은 모르지만 만약에 정보를 가지고 투자하면 자기 이름을 할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지인 아니면 가족 친척 이런 사람 이름 빌려서 하지 누가 자기 이름을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KDI 직원들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KDI가 예타를 하는 곳이면 모든 개발하는 땅들에 예타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정보는 다 갖고 있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자기 지인이나 가족이나 아니면 친척들을 통해서 구매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거 전수자 하나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땅은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타계를 하신다면 자녀들한테 상속이 그대로 되는 땅 아니겠어요? 그렇죠.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을 할 때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마스크 너머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이 또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여러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의 눈물이 감동적이다 이런 평가는 있습니다. 국회 소통관에서 윤희숙 후보가 사퇴를 하는 장면에 이준석 대표가 만류를 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퇴 발표를 하고 난 이후에 윤희숙 의원과 또 이준석 대표가 서로 손을 맞잡았는데 이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가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또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감동적이다. 대표가 또 극적으로 윤희숙 후보를 만류하려고 한 것이 있는데 계속 나오는 그 네티즌들의 반응을 보면 아니 윤희숙 의원이 의혹이 있고 분명히 아직 그것도 다 해소가 안 됐는데 웬 눈물이냐. 말이 안 된다. 오히려 정확하게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이준석 대표의 바른 입장 아니겠느냐라는 지적이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최 교수님. 그리고 이제 윤희숙 의원이 사표를 내겠다고 그랬더니 여당의 사직한 처리 과정에 본회의가 남은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여당에서는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모양새가 왔습니다. 고민이죠. 왜냐하면 지금 구성으로 보면 171석이기 때문에 처리가 가능해요. 그런데 그렇게 처리했을 경우에 도리어 윤희숙 의원을 더 큰 정치인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일부에서도 이런 일부 얘기입니다. 윤희숙 의원이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게 그 전부터 계속 부동산 문제를 강조했고 본인은 임대인이며 임차인인데 임차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었고 그 이미지로 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비난이 일고 그걸 타개하는 방법으로 사퇴를 함으로써 뭔가 정치인이 본인에게 책임지는 이미지를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일부에서는 내년에 서울시장 나가려는 거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생기고 있어요. 물론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요. 그래서 이걸 사퇴를 해주면 도리어 핍박받은 이미지가 생겨가지고 윤희숙 의원의 어떤 이미지가 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게 이제 경찰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고 지금 여러 가지 의혹이 나오고 있잖아요. 사퇴할 당시에는 이런 의혹이 구체적으로 안 나오다가 그 이후에 나왔으니 여기에 대한 수사 의화를 보고 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문제가 있으면 사퇴도 시키고 아니면 처벌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그런데 국회의원이 사표 내겠다고 해서 처리된 경우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어제 대선 후보 미래비전 발표회다 이런 걸로 했는데 어떤 얘기들이 나왔어요? 발표회였고 토론회는 아니었습니다. 많은 후보들, 무려 12명의 후보였는데 여기 이제 윤희숙 의원은 후보를 사퇴했기 때문에 포함이 안 됐지만 그렇다면 13명이나 될 수 있는 많은 숫자였는데 장승민, 안상수, 박찬주, 장기표, 윤석열, 홍준표, 황교안, 박진, 원희룡, 하태경, 최재웅, 유승민. 이렇게 돌아가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표를 하다 보니까 토론이 아니라. 7분씩 했다면서요? 네. 집중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선 가장 유력 후보로 선두권에 있는 윤석열 후보는 우리 당의 경선이 아직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았지만 당의 단합과 통합이 매우 중요하다 이것을 강조했고요. 홍준표 후보는 선진국 시대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국정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홍준표 후보는 강조했습니다. 나머지 후보들도 많은데 워낙 후보들이 많다 보니까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정도로 소개를 단락 짓겠습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이거 끝나고 났더니 학예 같다 초등학교. 이런 자평을 했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자기들 하고 싶은 얘기 7분 동안 하고 끝난 거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행사 치르는 듯한 태도였고 더 황당한 거는요. 12명이 후보가 있었잖아요. 자기 발표가 다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건지 국민들 볼 때는 낯뜨거운 모습이 아니냐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아프가니스탄에서 귀환하고 있는 공로자들 미라클 작전이라고 그러죠. 오늘 한국정부활동을 도왔던 아프간 현진 직원하고 가족 378명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다 합하면 이보다는 숫자가 많은데 결국 이제 끝내 명단에는 대상자에는 포함되지만 마지막 한국으로 오는 지금 수송기에 몸을 실지 못한 경우도 있는데 더 추가적으로 조치가 취해질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무려 아프가니스탄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나라로 들어오기까지 2만 킬로미터 필사의 탈출 작전이 있고 이름을 미라클 작전이라고 붙였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이다. 중요합니다. 미라클. 오늘 중요합니까? 밑줄 몇 개 쳐요? 밑줄 378개. 바로 378명의 고귀한 생명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아니 아프간 난민이 아니라 이분들이 특히 들어오는 이유는 뭐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우리 한국 대사가 아니라 또 우리 한국 아프가니스탄 주재 기관에서 일했던 분이거든요. 만약에 이분들이 탈출해서 다른 나라 특히 이제 우리나라가 됐건 다른 나라가 됐건 가지 못한다면 탈레반에 의해서 한국에 협조했다. 이렇게 처형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5세 미만의 아이들도 약 100여 명이나 되거든요. 그런 만큼 이들의 탈출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할 수밖에 없었고 상당히 성공적으로 항상 우리 허리케인이 중요한 방송이라는 게 우리 방송이 진행되는 잠시 뒤 3시를 넘어서 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역시 허리케인 최고! 너무 아전이수 아닙니까? 변강부회 같은데요? 어쨌든 한 3시 50분쯤에 1차 수송기가 도착한다고 인천공항에 그렇습니다. 오전에 저도 보도를 봤는데 그래서 정부는 이들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다 이렇게 들어오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최진병 교수님, 언론중재법이 지금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에 지금 법사위는 통과를 했는데 본회의를 아직 통과는 못했고요. 법사위 하는 과정에서도 온라인이 좀 있었고 야당은 이걸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막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저는 필리버스터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이 들을 수 있잖아요. 정말 뭐가 저거 뭐가 나쁜 건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저는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필리버스터 끝나고 나서 정상적으로 처리해서 하게 되면 이게 날치기라든지 단독 처리 이런 얘기는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하는 동안 국민들이 정말 들어보고 양쪽이 다 들어봐야 된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요즘 언론들이 너무 언론에 관련된 문제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언론중재법이, 언론말살법이다, 언론재갈법이다 이렇게 자꾸 몰고 가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물론 부족한 면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갈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0날 처리한다는 거죠? 본회의 열어서. 배 수장님,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한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세계적으로 언론 민주주의, 언론 자유를 대변하는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가 바로 국경없는 기자입니다. 우리가 국경없는 의사회도 있듯이 이들이 국경없는 기자회가 전 세계적인 단체로 각국의 언론 민주주의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언론중재법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받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니, 그거는 그 단체가 우리 사정을 알겠어요? 우리 사정을 뭣도 모르니까 한 말 아니겠냐. 그런데 이 말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국경없는 기자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국경없는 기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가를 떠나서 전 세계에서 언론의 탄압이라든지 언론 자유 침해 현상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연구해서 발표하는 기관이고요. 매년 한 번씩 언론 자유 지수를 발표를 합니다. 자유 지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경없는 기자회가 공인된 NGO 맞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인정하는 즉 언론 자유 관련해서 언론인 탄압하거나 언론인들을 죽이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독재국가에서. 그런 부분들을 비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 자체의 역할은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다만 이제 송인길 대표는 우리나라 상황을 잘 몰라서 하는 얘기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뭣도 모르고 이 말이 나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국경없는 기자회에서는 한국 사정 본인도 잘 모니터하고 있다. 그러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논란이 되는 발언은 좀 삼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민주당 보고 밀어붙이지 말고 좀 보완해서 하는 거 어떠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언론학자로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의 일정 부분 저는 동의한 부분은 이게 좀 논의가 조금 더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짧았던 건 분명해요.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시간이 좀 쫓겼고 그러다 보니까 짧았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시행령 만드는 과정에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번 법에 보면 좀 포괄적으로 얘기해놨어요. 시행령을 만들어서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그 포괄적 부분들이 의미하는 내용이 뭔지 하는 부분들을 구체화시키면 문제없을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쇼미더뉴스 지금까지 최진범 교수 배정찬 소장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쇼미더뉴스! 쇼미더뉴스!